이건 나를 포함한 세상의 할퍼메일 그리고 상남자가 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식사에 대해 알려주는 곡이야 그게 뭐냐? 국밥, 덮밥, 앤도가스 국밥, 덮밥, 분깔, 상관자면 이 세 가지 먹어야 돼 국밥, 덮밥, 분깔, 상관자면 이 세 가지 먹어야 돼 현미나 미스터 얼팜일 언제나 왁근의 여자들 꼬실 땐 마라탕으로 해 돈까지 던치페인 너는 중국화에 던져진 결과는 푸바오 잘 강해 That the good, but like he the R-boy 예척법을 떼고 심사는 스타일리카 너 머리는 어느 공부하고 그만해라 아몬 어차피 관심 없어 연극 강식이야 난 전부 말아 말아 먹어 가끔은 비게 말아 맛에 화끈한 이놈 돈까스 식으로 네 여자친구께 비벼 이 땅가산 따윈 조카고 국밥, 떡밥, 돈까스 합친 내 랩핑은 상남자도 절대 못 비벼 분당정자의 인도컬이 사장님도 벨 속이고 칼에 비벼면 깨치같은 연사이대 싹빙 우리가 큰 생각나면 씹어주고 다음에 화끈하게 두부 베개로 올리고 난 위 브랫고 청결은 언제나 주의 하룻밤 비비네 아침 눈비빈은 사이 눈가기 끈적진 소스 같은 느낌 튀김도 눅눅해 왜 이렇게 점심 저녁을 해결해 Call me Mr. 알파맨 우리의 식사 루틴 Call me Mr. 알파맨 우리의 식사 루틴 국밥, 떡밥, 돈까스 상남자면 이 세 가지 먹어야 돼 국밥, 떡밥, 돈까스 상남자면 이 세 가지 먹어야 돼 국밥, 떡밥, 돋까스 www. 한글자막 by 한효정